어... 아나씨 걸... 뽀나한테 제가 죽었습니다. 너무 자책하지 마라? 그것도 맞아. 아... 딜을 항상 조심하란 말이야. 적자형. 어? 담만 보고 있냐? 항상 딜을... 아... 누구 편을 들 수 없어? 이런건. 자기들끼리 게임하다가 티격태격 하는건데? 여기서 뭐 누구 편을 들 수 없잖아?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. 제한시간 내 횟수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. Ning warrior Got him. 아하하하하 진짜... 누나는 내 휴식까지 Maurice 저 집중중이잖아요 예? 뭐야 몰라 누나 채팅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건 핑계일까요? 응 그건 맞지 좋아 좋아 아닥이형 내 복수해줬어 좋아 자구형 세이브하자 맨자구 아 이거 빔해놓은거 같은데 적을 짜증나게 뭐야 까비 아군이 파일을 하였습니다 이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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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심폭도 날라오고 난리 났다 오우 쉣 쉣 오우 으악 여깄다 이거 눈인데 아군 뇌 뻔하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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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건 너무하네 저건 진짜 저기 저거 비베노네 저거 적을 짜증나게 흥성같이 이러는 아아 아이고 쌤 아니에요?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고맙까 뒤에서 고맙까 총으로 도와줘야지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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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적밴데? 네 맞아요 얘 어디갔노 어어 아나씨 걸 뽀나한테 제가 죽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? 아프라니 맞아 그것도 맞아 너가 버티요 이리 이리 와 너가 버티요 너가 버티요 ... 아 x2 으흠흠 잡아 나지마 화이팅 딜을 항상 조심하란 말이야 적자형 어? 반만 보고 있냐 항상 딜을 조심하란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